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영광사 김문경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슬프지만 명확하게 해야 될 거. 자, 봅니다. 최선을 다한 수험생활. 여러분,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수험생활을 마쳤습니다. 그리고 나는, 나의 수험생활은 고1 때부터였어.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. 그래서 고1, 고2, 고4. 그럼 몇 년? 3년 한 거나 마찬가지죠. 근데 어떤 친구는, 야, 나는 이런 대학 가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어. 영재반에 들어가서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정말 열심히 한 거야. 중1 때부터 밀리면 고3 때도 밀린다,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최선을 다한 수험생활. 그러면 당연히 뭐야? 대학생활을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안타깝게 수능날 점수가 안 나왔어. 내가 365일 또는 6년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는데,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, 최선을 다한 수험생활 이후에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고 점수가 안 나온 거야. 그날 점수가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저하게. 그래서 이 점수를 받아들이지 못하지. 피디님 재수하셨습니까? 어!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 피디님은 재수하셨대요.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점수에 나왔어야 되는데,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거야. 평소 모의고사 점수보다 안 나온 거야. 이 점수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. 그럼 어떻게 하죠? 좋아. 다시 한 번 재수를 통해가지고, 나의 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싶은 거야. 나의 여태까지의 노력이,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,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. 그러면, 잘 보세요. 우리가 보통,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. 중요한 건 뭐냐면, 최선을 다했냐는 거야. 내가 최선을 다한 친구들. 아, 나 시험 봤는데 공부 안 했어. 엉망으로 나왔어. 이게 아니라, 정말 최선을 다한 친구들. 그런 친구들이, 스승 당일날 시험을 못 봐서, 다시 재수를 할 때, 겪게 된 어떤 신경들이 있어요, 사실. 피디님도 처음에,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. 근데, 내가 원했던 성적, 모의고사보다 훨씬 안 나왔어.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죠. 어떤 거.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. 이렇게. 맞죠? 최선을 다한 친구들은 다 그렇게 느껴요. 점수가 안 나대요.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. 이건 내가 아니거든. 그리고 와서, 분노하게 되죠. 나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요. 이 시험을, 그지같이 낸.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야, 어떻게 이게 그지같이 낼 수가 있어. 이러면서, 분노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분노. 내적으로. 또 외적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분노. 아니, 그때 종이 울린 거야. 그때 비행기가 지나고, 비행기 소리가 들렸어. 야, 듣기 평가하는데. 부정과 분노. 시간이 지납니다. 17일날 수능이 끝났더니, 시간이 지나고, 이 감정이 계속 가다 보면, 우울. 우울해지죠. 이 세 가지 감정이 사람을 되게 고통스럽게 합니다. 이건 내가 아니야. 나에 대한, 나에 대한 거죠. 그리고 나서, 분노는 뭐야? 나에 대한 분노? 외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. 두 개가 합쳐서 뭐합니까? 우울증이 옵니다. 자, 집중. 이때 중요합니다.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. 재수를 하려면. 재수하려면.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. 왜 내가 왜 점수가 이것뿐이 나아지 않았을까? 생각을 해보면. 아, 그날? 그날?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뭐냐면. 맞아. 나도 열심히 안 한 거야. 잘 나온 애들도 있잖아. 이 문제를 푼 애들도 있잖아. 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. 스스로 뭐합니까? 그렇죠. 수용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. 자, 부정, 분노, 우울. 수용과 타협을 통해가지고 이게 뭐하죠? 재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죠. 좋아.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어. 나 한번 해보고 싶어.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. 부모님께 찾아가서. 재수와 관련한 다기 플랜도 설명해 드리고. 내 스스로도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했으나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도 가지면서 갖게 됩니다.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재건, 재활, 재생, 재, 재, 재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실질적인 거.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. 아, 힘찬 나의 재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부정하고, 분노하고, 우울하고, 타협하고, 수용하고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는데 이 사이에 실질적인 게 하나 있으셔요. 뭐 해야 되냐면 고통스럽습니다. 시험지를 다시 보는 게. 시험지에 대한 복귀.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해요. 바둑에서 복귀한다고 하는 거 아시죠? 그렇죠? 다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, 시험지를.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, 여기 보세요. 여태까지 자기가 재수를 하면서 고3 생활을 하면서 또는 삼수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무조건 선생님을 쫓아갖고 갔다면 이제는 뭐냐면 어? 이 패턴이 이 수능에 안 맞은 것 같아. 어? 이 선생님은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의심하고 의심을 통해서 뭐 해야 돼? 자기의 중심에 대한 확신을 쓰셔야 돼요. 그래서 뭐냐면은 다시 시험지를 복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시험지 복귀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? 첫 번째는 뭐냐면요. 메가 메가 강사님들이 피디님 아시죠? 메가 강사님들이 이 시험에 대한 뭐를 찍죠? 해설 강의를 찍죠. 그렇죠? 그래서 메가 선생님들의, 메가 샘들의 수능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. 심찬 재수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하려면 수능 해설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한 나의 잘못된 것 그 다음 배운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그 의심을 통해서 뭡니까? 내가 이제 내 공부 방식에 대한 확신이 되게 중요한다는 거죠. 그래서 뭐냐면 수능 해설 강의를 듣고 복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 개인적으로는 잘 보세요.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이 수능 해설 강의는요. 메가에 만약에 영어, 수학, 국어 선생님들이 해설 강의 찍는다면 한 분 거만 듣지 말고 여러 선생님 걸 다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알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. 선생님,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면 수능 해설 강의를 전반적으로 다 들어봐라. 각각의 선생님 각각의 선생님들을 다 들어봐라. 그리고 선생님 저는 좀 제가 상위권이어서 각각의 선생님 다 들을 필요 없어요. 그러면은 자기가 틀린 문제 있죠. 틀린 문제 틀린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봐라. 그러면은 접근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 접근법이 나랑 더 맞는 거야. 이 접근법이 나랑 맞는 거야. 그래서 뭐냐면 각각의 선생님들의 것들을 다 들어보되 자기가 만약에 틀린 문제만 보고 싶다. 그럼 틀린 문제를 각각의 선생님들을 다 들어보셔야 돼요.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. 됐습니까? 자, 여러분. 재생, 재활, 재활성화 재수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? 그쵸. 실질적인 거는 수능 시험지에 대한 복귀가 되게 중요합니다. 복귀하는 방식은 뭐라고? 첫 번째 메가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꼭 들어봐라. 다 들어봐라. 근데 선생님 전 상위권이에요. 다 들어올 필요로 뭐 쉬운 문제는 더 맞지. 그러면 어려운 문제 한번 볼 거다. 그러면 거꾸로 이 어려운 문제 틀린 문제에 각각의 선생님들의 접근법을 다 들어봐라. 아시겠죠? 여러분 심찬 재수생활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. 메가스터디가 함께하겠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올해부터는 재수생과 관련된 이 캐스트를요. 1년 내내 심차게 올릴 겁니다. 여러분 같이 제가 단어 TCC도 오를 거고 단어 캐스트도 올릴 거고 이렇게 사기충천 또는 뭐야 재수생과 관련된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올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재수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좋았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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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